아까 피오 씨가 말하는 데 있잖아요, 겐. 이거는 체크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겐이랑 마취, 갓, 치랑, 은? 가취랑 같은. 이 두 개는 꼭 들어달라. 좋았어. 마취랑 마취가 이랬어. 오랜만이네. 뮤직 드롭드 드롭드 드롭드! 가취랑 마취가 이랬어. 아뇨. 첫눈이 닫히고 난 뒤 손끝이. 손끝이. 손 끝이. 손 끝이. 손 끝이. 그거 하나 달라요. 다 맞고 손끝이. 맞아요, 이거 언니가 다 맞고? 한방이, 한방이가 아니고? 한방이었어. 대박이다. 그 다음에 너는 마치 나의 개는 그냥 개가 맞는 게 약간 앞부분은 헷갈릴 수 있는데 코러스가 나의 개. 코러스가. 아니, 그리프가 조화도 없네. 방금 카메라 감독님도 봤거든요? 일찍 하신다고 신났어. 아... 자자자, 풀풍 위로. 야, 공장으로 공소하냐? 아니, 공장으로 공소하냐? 일찍 하신다고 신났어, 지금. 이게 위무이죠. 그렇지. 합포증구가 우리 모두의 위무이죠. 그렇지. 자, 맞다면 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리 형 일어나주세요. 정답 존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저 셰프님입니다, 셰프님. 떵지를 받지 않겠습니다. 진짜 잘하시네. 야, 유기지 끝나는 적이 처음이다. 야. 보미 오빠. 삐졌어요? 왜 삐졌어요? 비디오 곡을 해요. 에이. 아, 유기지 마요. 2000년대 대한민국 대중 연예 문화를 대표하는 트렌드의 가수 이효리 씨. 가요계 정상을 차지한 탑 솔로 가수 이효리 씨입니다. 1998년 데뷔한 4인조의 멤버. 왜, 왜, 갑자기? 핑클의 멤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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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핑클의 멤버. 자, 준비가 됐습니까? 네. 최근에는 효리네 민벅빠. 탬핑클럽 참 재미있게 봤죠? 네, 재미있어요. 오늘은 멜로디까지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말이죠? 멜로디 틀리면. 불러주세요. 너는 마친 나에게 지독한 맛을 갖췄서 딥 전문이 닫히고 난 뒤 손끝이 스친 필링 소 하이. 진짜. 멜로디도 완전 100%. 멜로디 맞았어요. 맞았어요. 전복을 주는 돌솥밥. 과연 다 먹나요? 보여주세요. 야, 이건 진짜. 한 글자. 제발. 레전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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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야! 야! 정답입니다. 진짜 인자.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잘한다. 완벽해. 지금부터 댄스 파티를 시작합니다. 댄스 파티예요. 네. 너무 맛있다. 하하